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프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래스카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각축전의 내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의 출처는 일본 언론 석관우지가 최근 보도한 것입니다. 기사의 전문을 번역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군 소속의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연일 알래스카 주변 공역을 비행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내부에서는 알래스카 탈환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경우에는 미국 국적자들에게 즉각적인 출국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유크레인 전투기 공여사안과 해저 파이프라인 파괴 사건 등이 불씨가 되어서 양국의 갈등은 향후 예기치 못할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의 북미 항공우주사령부는 러시아의 장거리 폭격기 투폴레프와 소이 35 전투기 등이 최근 미국의 알래스카 주 방공식별 구역에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미국 방어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알래스카 주를 다시금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강령파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뉴스위크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중동연구소 소장이 러시아는 1815년 이후 빈 의정서에서 획정됐던 과거의 국경선을 회복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알래스카 탈환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는 19세기 미국에 매각될 때까지 러시아의 영토였습니다. 지난해 7월 푸틴의 최측근의 한 인사는 미국의 제재에 반발하며 우리도 되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서 알래스카 탈환을 공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언론 공작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미군이 이슬람 세력을 이용해 러시아와 더불어 구수련 주변 국가들 내부에서 외교 공간과 행정기관 등을 겨냥한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미 외교 활동과 관련해서 스쿠바 대학의 나카무라이치로 명예교수는 대외적으로 러시아는 조만간 대대적인 유크레인 공격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과정에서 전출액의 사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현재 국내적으로 알래스카를 제2의 크리미아 반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하다면서 미국의 힘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러시아의 알래스카 무력 탈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미국 전교의 내부사정에 정통한 후쿠이 현립대학의 시마다 요이치 교수는 미국 의회는 유크레인의 전차와 장갑차 등의 공여에 이어서 전투기를 공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이것이 실현되면 러시아 역래를 겨냥한 공격이 가능해진다. 쉽게 말해서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준전지 상태가 형성되는 것이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알래스카 탈환원은 미국 영토 자체를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일종의 러시아의 시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의 일본 언론 보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래스카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보다 7배에서 8배 넓은 알래스카에는 약 만년 전 북동 아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이 건너가 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741년에 덴마크의 탐험가였던 비투스 조나센 베링이 러시아 황제의 의뢰를 받아 북태평양을 탐험하다가 발견해 당시 전세계의 러시아 제국 영토로 인정받았습니다. 덴마크 출신으로 러시아 해군에 소속되어 있던 베링은 1724년 33대의 마차에 짐을 싣고 상트페테부르크를 출발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사람들은 시베리아 동쪽 끝이 다른 대륙과 붙어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를 두고 갖가지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황제인 표트로 일세가 베링에게 시베리아 동쪽 끝을 탐험해 답을 찾아내려고 지시했습니다. 약 9900km의 대장정을 거쳐 시베리아 동쪽 끝에 도착한 베링은 시베리아가 다른 대륙과 이어져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한 뒤 1730년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3년 뒤 베링은 바다 너머에 땅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안나 여제의 지시를 받고 다시금 시베리아 동쪽으로 갔습니다. 1741년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던 베링은 우연히 알래스카를 발견하게 되지만 곧 식량 부족과 괴혈병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훗날 태평양을 탐험하던 영국 해군 장교 제임스 쿡은 베링의 모험정신을 기려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사이 해협의 이름을 베링 해협이라고 지었습니다. 알래스카의 최초의 유럽인 정착지는 1784년에 세워졌습니다. 러시아 모피 사냥꾼이 코디엑섬에 있는 쓰리세인이츠 베이에 건설했습니다. 1867년 러시아는 미국에 720만 달러를 받고 알래스카를 매각했습니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소유한 지 단 50년 만에 이 땅에서 1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알래스카 매각을 둘러싼 복잡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 알래스카는 국제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알래스카의 수도였던 노부아르 한켈스크에서는 중국산 옷감과 차 그리고 냉장고가 발명되기 이전까지 미국 남부에서 피로를 했던 얼음까지 거래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선박을 건조하고 공장을 건설했으며 석탄을 채굴했습니다. 수많은 금 매장지가 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땅을 매각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러시아 상인들은 원주민들과의 물물교환으로 구할 수 있는 바다코끼리 상어와 값비싼 해달모피를 찾아 알래스카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사업은 재정 러시아의 무역회사였던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가 전남했습니다.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를 세운 것은 18세기 러시아 사업가들, 용감한 여행가들, 그리고 장사치들 같은 모험가들이었습니다. 알래스카의 모든 광산과 박물은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의 소유였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계약을 독자체결할 수 있었고, 자체 깃발과 자체 화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에게 이러한 특권을 부여했던 것은 재정 러시아 정부였습니다. 재정 러시아 정부는 RAC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RAC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RAC 주주 가운데에는 황제와 그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내 러시아인 정착촌의 최고 통치자는 유능한 상인이었던 알렉산드르 바라노프였습니다. 바라노프는 학교와 공장을 세웠고, 원주민들에게는 수무와 감자 씹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요새와 조선서를 세우고 해달잡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바라노프는 자칭 러시아의 피사로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지갑에 돈을 채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알루트족 족장의 딸을 아내로 맞았을 정도로 마음속으로도 알레스카의 깊은 애착을 느꼈습니다. RAC는 바라노프가 경영하던 시절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무려 1000%가 넘는 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로한 바라노프가 현업에서 물러나자 레온티 가게메이스테르 해군대위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군계통에서 새로운 직원과 주주들을 함께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회사 정관에 따라 해군 장교들만이 회사 경영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군 출신들이 이 알짜배기 사업을 빠르게 장악했지만 회사는 바로 이들의 행위로 인해 파산을 받고 말았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주인들은 천문학적 액수의 봉급을 자신들에게 배정했습니다. 일반 장교들은 1500루블, 회사의 대표는 15만 루블을 연봉으로 배정받았습니다. 반면에 현지인들에게서 무필을 매입하는 가격은 반값으로 후려쳤습니다. 그 결과 이후 20년간 에스키모어 알리트족이 페달을 멸종시키는 바람에 알래스카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돈벌이가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궁핍에 시달리게 된 현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러시아인들은 군함에서 해안 마을을 향해 포탄을 쏘면서 폭동을 진압했습니다. 이후 러시아 장교들은 다른 소등원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얼음과 차 무역이 이때 시작됐는데 이 문제가 많은 사업가들은 그조차도 제대로 경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임금을 줄일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연 20만 루블의 국가 보조금이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에 제공됐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회사를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로 이때 크림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터키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에 물자를 공급해줄 수도 없었고 알래스카를 방어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연합국의 함선이 해로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금체굴 전망조차도 불투명해져갔습니다. 적국이었던 영국이 알래스카를 봉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러시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는 긴장이 고조됐지만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았습니다. 알래스카 매각 구상은 양측에서 거의 동시에 나왔습니다. 에드아르트 스테이클 워싱턴 주재 러시아 공사가 황제의 지시에 따라 윌리엄 스워드 미 국무장관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관리들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양국에서는 이 거래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67년 3월 30일 워싱턴에서는 러시아가 아메리카에서 소유하고 있던 150만 헥타르의 땅을 순전히 상징적인 금액인 720만 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심지어 시베리아의 쓸모없는 땅조차도 그렇게 헐값으로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미국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의 공식 이항식은 노부아르 한켈스크에서 진행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군대가 국기 계양대 근처에 도열한 가운데 예포에 맞춰서 러시아 국기를 계양대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기가 계양대 꼭대기에서 엉켜버렸습니다. 러시아 국기를 내리려고 계양대에 기어 올라간 수병이 깃발을 아래로 던졌는데 이때 깃발이 우연히 러시아군 총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이후 미국은 시트카로 개명한 도시의 건물들을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러시아인 수백 명은 상선을 타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듬어가 돼서야 비로소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알래스카는 위대한 땅으로 불릴만한 반전을 선보였습니다. 1897년에 금광이 발견된 이후 석유,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철 등 각종 지하장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팽팽한 대립을 보인 냉전시대가 열리면서 알래스카는 군사적 요충지로도 거듭났습니다. 미국은 시베리아와 가까운 알래스카에 미사일을 배치해 소련을 효과적으로 견뎌할 수 있었습니다. 1959년 미국의 49번째 주로 편입된 알래스카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잘 보존된 자연환경이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되어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알래스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달러라고 합니다. 720만 달러에 사들였던 알래스카의 가치가 수십만 배 폭등한 것입니다. 수워드의 바보 짓이라 불렸던 알래스카의 매입은 오늘날 미국 사람들에게 역사상 최고의 거래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러시아의 역사학자들은 알래스카 조약을 러시아 역사상 최고의 멍청한 짓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만일 러시아가 문제투성에 무익했던 알래스카 지역에서 제때 벗어나지 못했다면 세계 최대 열광들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통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